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 짱가몽의 도설, 도자기 이야기 열 번째, 어제에 이어서 대명 홍무제 때 도자기들의 특징 같은 것을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화도자기를 위주로 한 교재인데요. 내용이 방대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책을 교재로 삼아서 조금조금씩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책 두께도 만만치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조금조금씩 끊어서 하다 보면 또 이어놓으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청료. 청료라고 하는 것은 청화색을 나타낼 수 있는 착색제죠. 그런데 홍무 때는 아시다시피 명나라가 개국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못합니다. 원나라 때처럼 이렇게 넉넉했을 때의 청화는 소니발이라고 해서 소마리청이죠. 수입 청료입니다. 수입산이기도 하고 색태이 워낙 아름답고 광석 자체가 값이 엄청나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홍무 초기에는 쉽지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또 전쟁이 막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혼란스러운 기간이라 수입 청료가 이렇게 원활하게 수입이 되고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산 청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산은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죠. 여기서 말하는 국산은 다 중국, 중국분이 쓴 책이거든요. 마희계란분이 쓴 책인데. 그래서 이 국산 청료의 특징은 고망간 저철입니다. 고망간 저철이라고 하는 건 저망간 고철의 반대 부분이죠. 그래서 국산 코발트료는 망간 부분이 많고 철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발색이 청색 속에 암회색을 띈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색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색택이 이것보다도 사실 조금 더 어두운 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보다 좀 어두운 색이 나와야 홍무대의 색택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원나라, 원청화. 꿈의 도작이죠.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된다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원청화. 원청화는 저망간 고철입니다. 망간 성분이 적고 철 성분이 많아서 철수반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찐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파편을 중국에서 가져온 파편인데요. 선덕청화니까 역시 영락, 선덕, 원청화는 다 소마리청입니다. 소마리청. 그래서 색택이 조금 진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철수반처럼 진한 색이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게 가라앉으면서 석광반이라고 해서 은색깔 나오는 침전물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게 번쩍번쩍 빛나게 되고 그래서 석광반, 철수반 그런 현상이고 또 소마리청의 특징은 훈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색이 자연스러우면서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런 색택이고요. 이거는 비교하면 좋은데 명나라 중기니까 이 색택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성화대 이런 색택이거든요. 이 색하고 초창기에 영선자기의 선덕 색택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평등청이라고 해서 역시 국산 청년대요. 강서성의 낙평지역인가 해서 왜 평등이냐면 석광반이나 이런 소마리청의 특징은 우둘둘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마리청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철수반 현상이 있어서 면이 고르지 못하는데 이런 국산 청녀로 평등청을 썼을 때는 우둘둘둘하거나 굴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평하다 이런 뜻의 평등이라고 해서 평등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피당현이라는 동네에서 나와서 피당청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또 명나라 성화제 때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청녀, 착색제인 청은 국산 청을 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형은 몇 가지가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명나라 때는 특히 청화자의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죠. 그래서 일단 옥고춘병은 많이 아실 거예요. 술병이 주병이죠. 주병. 그래서 너무 흔하죠. 사실은 기형이. 송나라 때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옥고춘병은 원나라 때와 명나라 때 초기의 기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청화죠. 세 개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세 개. 이게 소마리청입니다. 이게 이제 원대의 옥고춘병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 부분이 굉장히 가느다랗고 좀 길습니다. 길고 복부부분이 그래도 날씬하죠. 여기는 날렵한 게 원청화의 옥고춘병이고요. 원나라 때. 이거는 이제 명나라 때 옥고춘병이거든요. 확연하게 좀 틀리죠. 왜냐하면 이 목 부분이 좀 짧고 두툼합니다. 원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송이나 원에 비해서. 그리고 복부분도 팽팽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의 특징을 가지고 구분하면 기형이 이렇게 날씬했는데 날씬한 기형을 가지고 명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명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서 항상 진품과 방품 또 이런 기형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 특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말로 단대라고 합니다. 끊을 딴 자의 대. 시대를 끊어낸다. 다시 말하면 시기를 구분 지어주는 걸 말합니다. 중국책에는 단대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옥고춘병만 봐도 이거는 원대, 송대는 이렇게 날렵하고 명대부터는 빵빵합니다. 짧고 풍만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고춘병이 나와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또 매병이 있죠. 매병, 잠깐만요. 이쪽을 페이지니까. 그래서 저 맨 위쪽에 원옥고춘병, 원나라의 옥고춘병에 비해서는 좀 튼실하게 생겼다. 통통하다고 그랬으니까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자, 또 매병을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매병인데요. 춘수매병, 춘수명 매병이죠. 정확한 표현은 여기 상해박물관, 전부 다 읽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자료를 남기니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해박물관 소장에 청화운용문 춘수명, 춘수라는 이름이 쓰여 있죠, 여기. 어깨 부분에 매병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전서체로 춘수라고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무 때는 전서명이나 기념관 이런 게 대명 홍무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장 가면 그런 도자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방을 해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방을 하면 그런 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정연한 전서명을 갖고 있는 건 얘가 유일합니다. 얘가 유일하고 전세하는 게 세상의 4점뿐이기 때문에 두 점은 중국 내에 있고 두 점은 일본과 영국에 한 개씩 있습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훔쳐간 거겠죠. 그래서 춘수며병은 모양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다. 전서가 이름이 있고 한 마리가 휘감고 있고 여기 구름도 원대의 구름입니다. 원대의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종이 특이한데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완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경이 40cm 정도로 굽이 크고 대부분 유약을 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유이고 다른 시대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40cm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왜 이런 큰 반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나라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수출을 많이 했죠. 아랍 쪽의, 아랍권의, 이슬람 문화권의 식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슬람 제국들의 상류층이죠. 터반도 쓰고. 상류층이 먹을 때 큰 대반에다가 음식을 쌓아놓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또 이런 밑에도 이렇게 큰 발이죠. 발도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서로 먹다가 엎드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밑이 아주 튼튼합니다. 두껍고. 그래서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권에 수출을 했던 도자기들이 이런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엄청 큽니다. 직경이 40cm면 거의 많이 크죠. 보통 접시가 아니죠. 여기 음식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한 손으로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접시가 40cm 되는 접시가 있고 또 하나는 중형화는 20cm가 되는 게 이 밑에 있는 사진은 20cm입니다. 여기 센치도 구분해서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료에 담으면 밑에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화해문, 국화문, 절지문을 갖다가 그런 것을 다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완외벽의 국화당초문이죠. 국당초문은 홍무작이 특유의 것이다. 그런 건 이해할 때 다시 나옵니다. 편국화문이라고. 그래서 경덕진의 주산, 출토의 대화는 내면 구현의 영지. 이거는 여기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 부분의 설명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남겼으니까요. 두 번째는 중형완인데요. 구경이 20cm 정도고 심천이라는 건 이 안이 깊이가 깊다는 건 심이고 이 깊이가 얕으면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완, 이거는 천완인 것 같아요. 천완은 직구 한 가지만 있다. 직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완인데 내려올 때 이렇게 거의 직선 비슷하게 내려온 겁니다. 보통 다른 완들은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졌는데 얘는 직선으로 쭉 내려왔다고 해서 직구 반입니다. 이게 작아서 한 손에 들어가는 술장 같은 걸 배라고 그러는데 그 배는 직구배라는 꽃. 지난번에 여기 말씀드렸죠. 얘가 직구배잖아요. 얘도 모양새가 옆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 한 가지만 있는데 양 완의 굽은 내부에 모두 유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부서진 것을 수복을 한 겁니다. 수복이라는 말도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수리해서 복구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다 부서진 것을 붙인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외벽 구현 및 구배 모두 회문을 그렸다. 여기도 얘를 가리키는 설명인데요. 바깥의 구현부에도 회문이 있고 안쪽에도 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무 때 이걸 잘 보시면 이게 국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납작하고 선조가 반듯하며 화심과 국판 사이의 한 줄의 공백에 경계선이 있는 것이 많고 이런 것을 편국화문이라고 합니다. 편자는 편평할 때 편자입니다. 이게 좀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원나라 때 건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편국화문은 강렬한 시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시기적 특성은 이런 걸 보면 이 국화문은 홍무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주원장 홍무제가 국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할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국화문을 보시면 이게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편국문이라고 써 있죠. 편자는 편평할 때 편자고요. 좀 타원형이죠. 그래서 이 안에 화심이라고 그러죠. 화심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문양이 보이면 이게 홍무때의 그런 것이구나.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국화문이 홍무때의 세택을 갖고 있는 그런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문양은 내일 하면서 원때하고 또 비교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 밑에 잔탁. 잔탁은 지난번에 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잔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탁반이라고도 하는데 능형이라는 건 이제 화형처럼 옆에 기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특성을 낳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꽃 모양으로 쭉 돼 있으면 화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능구라고 합니다. 능구연부가 이렇게 능을 졌다 그래서 능구 혹은 이제 능반, 능형, 능의 형식을 띄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능형의 절연. 절연은 이제 이따처럼 입구가 평평합니다. 여기 절연 돼서. 여기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편평하다는 뜻입니다. 편평. 절연이 돼 있고 호백은 화판형을 띄며 굽이 낮고 사저이다. 사저는 뭐냐 하면 이제 시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노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요런 게 이제 노태죠. 시유하지 않았다. 그런 뜻을 이제 사저라고 합니다. 모래사자죠. 탁심. 이 잔탁의 가운데에 심이 있죠. 이렇게 심. 여기다가 이제 잔을 딱 놓으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잔탁이라고 그러는 거든요. 잔이 들어갈 수 있는 탁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홍무제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잔탁되는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그 안쪽에도 회문을 두르고 그 바깥쪽에도 회문을 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홍무제 때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시대적 특징을 알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탁심에 돌출된 데가 있어서 작은 잔을 얹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고요. 그래서 거기 위에 나오면 탁의 변에 옆에 한 줄의 정연한 회문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다른 시대나 그 전이나 후에 똑같은 기명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홍무제 때의 특이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반은 또 이제 절연능구와 절연평구인데 절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평평, 구연부가 평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연이 평평한데 그 이제 마지막의 부분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얘는 둘 다 절연입니다. 이렇게 구연부가 평평하고요. 절연이고 얘는 이제 능구형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능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능구형이 있고 그냥 평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 절연평구, 절연능구 이런 표현이 있고요. 능구반은 이제 넓은 판연에, 얕은 호복에 뭐 이런 건 이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16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화판이 이제 16개다. 이게 이제 16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해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석류문이 있고 옆에는 항상 이렇게 죽석이 있는 거죠. 대나무가 있고 여기 호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써놨지만 죽석이라고 합니다. 죽석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축하할 축자와 장수 숫자를 합친 축수의 의미가 죽석이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뜻으로 환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사저, 사저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밑에 시유하지 않는 노태 부분에는 화석 홍유를 바르는 적이 있다. 이게 홍무자기의 특징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료가 있으니까 또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평구반은 이제 능구반하고 기본적으로 같은데 입구가 이제 평구죠. 얘는 능구고 화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능구고 아닌 건 평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광이 6개의 육출, 6개로 나눠져 있는 개광 형식의 대나무, 영지, 호석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호석은 이제 태호라고 해서 강소성하고 저장성에, 절강성에 있는 이런 이제 도를 호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자금성에 있는 공원이라고 엊그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이런 석회암 성질이 있는 바위인데요. 이런 호석이 중국 도작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또 참조하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강소성이나 저장성, 절강성에 있는 태호라는 호수에서 나오는 특이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석이라고 합니다. 호석. 동석이라고, 구멍뚤로 따라서 동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해설한 부분들입니다. 해설한 부분들이고요. 쭉 한 번씩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일 문양할 때 제가 능형 금지문하고 수구 금지문 그림을 그려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형 연판문도 틀리고, 여의 운두문, 파도문, 해도문 이런 게 때 홍무대의 특징과 원대의 특징, 또 영락제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반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뒤에 보면 이제 주자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20분 안에 끝낼 수가 없네요. 과영협, 연협개호라는 건 이제 첫날, 어저께 한번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하협개관이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협개, 원대와 명대의 하협개관의 특징은 이 꼭지에 있습니다. 꼭지가 이제 보주, 보석구슬같이 돼 있는 보주가 돼 있는 게 이제 이게 하협개관이죠. 연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랑 이제 원대는 조금 뭐 구분이 가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원대, 원대의 이제 얘가 원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원대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그래서 원대 개호는 체형이 낮고 통통하며 이 개뉴가 그 굽어진 입줄기 모양, 굽어진 입줄기 모양을 띈다고 여기 책에, 여기 자료에 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굽어진 입줄기 모양이다. 홍모개호는 호리어렘 편이고, 연협개뉴가 보주형, 아까 같은 보석, 그런 구슬같은 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협개관의 특징이었고요. 이제 주자, 주자인데 주자 부분까지 이제 맞춰야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문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자까지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주자의 또 특징이 또 유명한 특징이 하나 있으니까 집중하시고요. 이 주자는 이제 주전자입니다. 주구가 길고 손잡이가 망국한 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뚜껑은 이제 보탑형 보주니까 이런 또 그런 게 뚜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뚜껑에 이제 보주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주구와 목사의 연접한,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가. 얘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흘러가는 구름처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명대의 특징이고 원대의 특징은 이제 이런 S자형, S자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S자형.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주 힘듭니다. 이게 구름 모양으로 돼 있고요. 원대는 S자형이죠.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S자형이 좀 다릅니다.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이제 손잡이의 양면에 모두 이제 당총문을 그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이제 양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 부분하고 이 안쪽 부분에도 당총문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외 쌍회, 쌍으로 그렸다라는 수법인데 홍무청화주자의 특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물을 보면 얘는 이제 바깥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당총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안쪽에는 없죠. 이 면의 안쪽에. 그런데 홍무 때의 특징은 이 안쪽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저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런 쌍회 수법이 있다. 홍무청화주자의 특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중매문이죠. 사무도 송중매문이 원청화하고 비슷하긴 한데 원청화등이 이렇습니다. 뭘 보시냐면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소나무. 소나무하고 다른 특징입니다. 소나무가 좀 틀립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아주 가시처럼 이렇게 뼈축뼈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시처럼 뼈축뼈축하게 돼 있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영락제 때는 좀 달라요. 공 모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락문형과 비교하면 홍무 때의 소나무는 가지가 꼬불꼬불하고 굳세고 뼈축뼈축하게 돼 있는 반면에 영락의 줄기의 가지는 곳곳 수리하고 특히 그 부채 모양의 솔잎이 영락에는 공 모양입니다. 이제 홍무는 이렇게 부채 모양이고요. 부채죠. 그러니까 이제 날카롭게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이제 구분지어서 보시면 되고 홍무제 때는 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대는 솔 모양입니다. 영락대 거를 한번 미리 해보면 이게 영락대의 소나무거든요. 공 모양으로 돼 있죠. 공 모양. 여기 영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수복이 된, 오리지널의 수복이죠. 다 깨져서 붙인 건데 영락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락대는 소마리청이 됐기 때문에 색태계가 아주 진하고 선명하고 화려하죠. 소나무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돼 있으면 아, 이거는 홍무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무도작이라고 해놓고 소나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 아닌 것이죠. 홍무대는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해서 뾰족뾰족하게 굳세게 그려져 있다라고 자료에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박물관이나 그런 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진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거기 있는 기물들이 진품이고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안목 같은 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든 도록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신뢰성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장한 걸 사진으로 찍어서 도록을 만들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니까요. 왜냐하면 이것만 읽으면 시간은 금방 가는데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잘 원활하게 PC로 딱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질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내일은 문양, 마지막 문양만 나왔어요. 문양에서 본 게 원대의 문양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구분이 좀 가기도 하니까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